야 퍼블 뭐 만들 수 있냐 아 잠시만 일단 쥐덫을 만듭시다 아 이거 말고 여기서 쥐덫쥐덫 만들어서 이거 어디 둬야 되요 쥐덫 어 저기 달복랜님 달복랜님 님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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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기요 여보시오 닝겐 사람인가 아 이거 지하로 전부 자주 가는 곳이 좋죠 아 자주 가는 곳이요 그럼 부엌 같은 데 둬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나 원래 이렇게 줄 곳이 없었나 그리고 이거 한번 설치하면은 전 못 옮기나요 이거 한번 설치한 것들은 왜 이리 협소해진 것 같지 게임이 못 옮겨야 아이씨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두고 잠시만 조금 조금 아픈거잖아 얘는 야 마루코 넌 여기가서 자고 야 너는 일 좀 해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럼 균형 잡힌 식사여 야 보자 뭐 할 뿐이야 이제 빗물 수집기 필요하는데 톱니바퀴 필요하네 야 너 여기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권니 지루가 없네 만드투는게 빠루 만들기 난 이거 만들고있고 니슈 오케이 오케이 니슈입니까 쥐다체 고기 한개 놓고 지 시간 지나면 두개되어 어? 왜요? 아 쥐가 없구나 쥐가 걸린건가 뭐냐 우리의 물건 원하는 것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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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어어 낫게 아직 필요한게 없는데 야 여거랑 여거랑 바꿀래? 에이 넌 왜이래 야 야 얘 말고 그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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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 반침없어 다음에 다음에 야 넌 좀 쉬어라 넌 좀 쉬어라 잠시만 파블 아주 피곤함이네 여번에는 파블을 재우고 마르코를 경계시킵시다 야 여기에서 이거 좀 따봐라 어 으쌰 뭐있나 오자 어 어 전부 가져가고 담배 어디 없나 담배는 끊으십시오 마침 잘됐네 강제적이긴 해도 금연하고 그렇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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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고 야 또 어디였더라 으쌰 올라가 지 못하던 곳이 여깄네 자 속도가 느립니다 어서 어서 달립니다 아 너 이제 괜찮니? 너는 여기서 이제 자 아 그리고 저는 뭘 좀 피할 것 같은데 씨 탑도 하나 만들어야 하려나 야 여기에 두고 만들 거 있니? 없네? 으쌰 그러면 너 여기에서 저거 벽 좀 하나 막아볼까? 벽 막는데 나무랑 나무 10개나 필요하네 소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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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좀 하나 줍시다 어 지도책 고개 하나 줍시다 아 아주 까지는 아주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 했으니까 아니 다시 역시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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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야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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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야 일단 여기 대기점 타고 있고 저거 다 되면은 이게 몇시에 나가더라? 10시였나 10시 6시였나 6시네 이따가 8시 야 너는 그냥 너 쉬어라 너는 쉬어라 그리고 너는 이따가 좀 나가긴 해야하는데 조금 조금 힘드나 많이 힘드나 배고픈 밖에 없으니까 뭐 배고픈 배고픈 아주 피곤하자고 있고 7시 20분이네 빨리 서둘러 8시에 나가죠 저거 7시 50분 자 오늘도 마르코는 수집에 나가구요 피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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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블은 조금 더 재우고 브루노를 경계시킵시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가봤고 슈퍼마켓 위험한 감당은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조용한 집 사용관과 동원이 있는 작은 집들이 조용한 지역이다 대부분의 색들에는 여전히 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고 있다 도둑질을 할 유도가 있지 않다면 여기서 얻어볼 것은 없다 아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체랜 정비소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금방 우리나라 추진 누군가 벽을 긁어 메쉬를 남겨두었다 세상 숨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볼로 갔군 고인의 명목을 일단 다 눌러 담고 템이 너무 없는데 여기? 사람 있나 혹시? 어디에 뭐 있나 보자 여고 하나 가지고 싶은데 없어요 예예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있는지 마 뭐 있는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여차하면 싸울까 그냥? 빽빽 좀 보자 빽 안녕하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예예 가요 가가가 에이 진짜 상질하거든 간다 가가가 어디보자 이거 찍히고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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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알소 도주 도주 나중에 무기 가져오면 보자 다시 왔습니다 마르코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찾더니 뭔가 흥비러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꿀꿀꿀꿀 멘탈 약한 교합에서 훔치면 멘탈 터져요 뭐지 아주 배고픔 야 아주다 잠시만 다른 애들도 그러니 그러네 얘들아 밥 먹자 밥 밥 밥 밥 야 마르코 마르코 아니 부르노 부르노 야 밥을 밥을 해라 어 요거였나 요리가 이렇게 태산이 모서오세요 어디? 너는 일단 좀 나와봐 너는 나와보고 야, 부르노, 빨리 밥해 자, 이거 만들어놓고 넌 좀 더 자고 있고 누군가 문막히 찾아왔습니다 이슈 설마? 그래 한번 말 좀 들어보자 쟨, 여기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는 줄 알고 약이 필요해요 남은 게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 어머니가 죽고 갈 거예요 아버지가 잠잠있을 이후로 어머니 밖에 없어요 제발 저희로 도와주세요 필요한 게 약 두 개 잠시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약이 병 약이 두 개 다음 기회로 미루죠 우리도 두 개 밖에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않겠니? 안 그래요? 야야야 너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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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좀 자 넌 자고 배고픔 슬픔 아 얘가 저거를 했구나 저기 고기 떴네요 그래 아 고기 떴어요? 오케이 고기를 수확을 해봅시다 쥐고기를 수확을 합시다 우리 모드 쥐고기를 수확합시다 고기 들可以 슬프니? 나도 슬프다 슬플때는 일을 하면은 돼 쥐고기 왜요 뭘 세상스럽게 님들 미키마우스가 쥐고기 먹는거 안 돼요? 는 농담인거 알죠? 그냥 고기는 먹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쥐가 원래 쥐고기 먹어 쥐들은 다 닭도 닭고기 먹고 그저 다른 먹을게 있으면 안먹을뿐이지 나도 우리가 이 물건들이 필요한건 알아 노숙질한다고 그냥 슬프 정신파괴 아닌가요? 미키마우스가 쥐고기 먹으면 왜요 뭘 어차피 걔네는 쥐 보고 놀라는 쥐를 어? 빗물소집기 이걸 만들고 싶은데 토니바퀴가 없네? 일단 이거를 막읍시다 빠아아아아아앙 야 너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야 너 마르코 일로와 마르코 얘는 뒤돌면은 배고프네 어? 마르코 야는 뒤돌면은 배고파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거 책이 있으면 뭐가 좋지 근데? 책 좋은 책은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시탄을 피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책 어따 써요? 이것에 앉아 책을 읽는다면 이거 담아드려야겠다 장장 장 장 기여 힝 하핳핳 크으으 막았다 팝을 아직 슬프니? 아직 몸이 덜 힘든가 보구나 이거 하면은 한 곳 남았습니다 나무 다섯개에다가 나무 다섯개 한 누구 세개? 3리바퀴 한 세개 쓰읍 아직 할 곳이 많네 어? 어 마르코는 멀쩡하네 잠시 야 너 슬프니? 찍봐 이거 책보기 어떻게 해요? 책보기 어떻게 해요? 책 보는거 어떻게 하지? 에잇 그냥 가 자 최후의 날 자 어디 봅시다 마르크는 오늘도 수집을 나갑니다 장작이라니까요 그럼 저거 어떻게 뭐지? 멘탈 낮추죠? 멘탈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얘는 경계시키고 바블은 얘는 좀 재웁시다 브루노는 브루노는 음 어 어 일단 한번 가봅시다 여기 위험해 보이긴 한데 빠르 하나 쫄깃고 가자 아르바이트 아 아 아 전부 가져가고 나중에 같이 합시다 빈들님 베프닛 님도 있었나요? 그거 같이 합시다 다음에 아 줄톱이 없어 일단 제 스팀 닉네임은 다 빈들이니까 신추를 보내주세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한팔님 어서오세요 베그 스쿼드로 1등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나는 그거 잘 안되더라 뭔가 스쿼드를 하면은 더 힘들어 호호 오오야야야야 내려가 잠시만 웬 총이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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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일 오일 마라카 죽은 상태입니다 어어 어 잠시만요 아니지 아 그러기 아니지 homepage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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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헁허허허허허허허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래 넌 잘아 확을 이거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나?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죽는다 어차다 살아 나가려면 어쩔좌나 총등 총등 상대를 상대를 제aky할땐 떼어서 발소리 위은에서 한마리씩 잡는게 가장좋아요 으아왢 오늘밤 복수를 간다 이제야,칼 챙겨 칼만들어 이참에 오늘은는 칼를 만든다 못만드네? 자, 빠루 하나 챙기고 이거 새로운 사람 생기지 않나? 근데? 시만 지나면? 새로운 사람 추가되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바로 최후의 날을 할 수가 없네? 내 멘탈도 상하는 것 같아 내 멘탈도 상하는 것 같아 아씨, 가진 게 없어 큰일 났어 라디오 한번 봅시다 자, 들었죠 여러분? 15에서 20일 사이에 한 명 들어올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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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을 이걸로 낮추자 그래... 나중에... 만로가 부려 내가 죄로 주었으니 나중에 말로 갚으세요 그리고 최후의 널 바로 갑시다 연립주택 파브릭하고 예단경계 두명밖에 없으니까 바로 하나 가져갑시다 갔네 갔어 여기 밑에는 아마 쥐였죠? 영체를 밟다 다행한다 쥐어 훗 헬로우! HB! 어서오세요